남양주시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2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. 남양주시 현재 인구는 73만 2천여 명으로 이번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20만 명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15년 3월 10만 명 돌파 이후 9년 만입니다.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는 20만 번째 주인공은 김복자 씨라고 밝혔습니다. 한편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에는 현재 345개 봉사단체가 등록돼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은 각종 봉사 연계 활동과 재난재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